안녕하세요. 이번에 서울시 9급 공무원에 최종 합격하게 되어 합격수기를 씁니다. 저는 학창시절 노는 것밖에 모르는 참 게으른 학생이었습니다. 그렇기에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유캠퍼스에 오게 된 후로 그런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늘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기 바빴던 저를 학원에서 잘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. 처음에는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 힘들었지만 일일 진도 계획표 작성 및 출석체크 등 꾸준한 학원의 집중관리로 어느 정도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제가 느끼기에 유캠퍼스 커리큘럼의 큰 장점은 실강과 인강이 병행되기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인강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당일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다시 듣고 싶은 파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. 합격 명문 학원인 만큼 전공 과목에 있어서는 수준 높고 퀄리티 있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담당 교수님께서는 단순 암기 방식보다는 베이스와 기본기를 탄탄히 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. 어려운 응용 문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부터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셨고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내용 외에도 방대한 양의 전공 학습 자료와 출제 예상 문제를 공유해주셨습니다. 물리학 과목은 강의를 들으며 물리와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물리 문제를 처음 풀 때는 무슨 문제든지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. 그런데 물리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런 물리 공포 중에서 벗어나게 된 듯합니다. 각각의 상황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풀이법과 팁들을 주셔서 유익했습니다.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심하지 않는 자세와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몇 번의 통신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보았지만 이런 문제도 나와? 라고 생각될 만한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. 전공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루는 지식이 많다 보니 이건 안 나오겠지? 이렇게 하고 넘기는 그 내용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본기부터 심화까지 공부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물리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물리는 내 몸과 친숙해져야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목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. 시중에 있는 여러 문제집들을 풀어보고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학원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.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2차 면접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유캠퍼스에서는 필기 결과 발표가 나기 전부터 본부장님께서 사전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면 외부 강사님도 함께 코칭과 피드백을 해 주십니다. 기본 자세부터 최종 모의 면접까지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시니 면접 수업도 꼭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. 또 필기와 면접 모두 스터디가 존재하기에 동기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언제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며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하여 꼭 공무원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그동안 말 안 듣고 핑계만 대는 저였음에도 끝까지 전심 다해 신경 써주시고 과분한 관심과 힘을 주신 팀장님과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